. 청순과 귀여움 오가며 팬덤까지 형성 중인 하트 시그널리, 오영주 일상 속 비주얼.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청순함과 귀여움을 오가는 매력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트 시그널리의 일반인 출연자 오영주. 그런 그의 평소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. 지난 4일 오영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유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올라온 사진 속 오영주는 어느 건물 외벽에 기대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.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긴 머리와 편안한 블라우스 차림이 돋보인다. 소소한 일상을 포착한 순간인데도 마치 화보 같은 느낌을 준다고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을 모았다. 현재 채널A 하트 시그널리에 출연 중인 오영주는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비주얼의 할 말은 하는 진중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. 얼마 전 방송에서는 술에 살짝 취하자 폭풍 애교를 부리는 반전 매력으로 더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최근에는 오영주의 행보를 응원하는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됐을 정도다. 이런 가운데 방송 아닌 평소 일상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는 오영주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. 실제 일상사진 속 오영주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모습이다. 이 같은 청순한 매력은 오영주의 튀지 않는 은은한 스타일링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. 이처럼 매력적인 오영주가 과연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남성과 이어질 수 있을까?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영주의 일상 사진들을 모아봤다. 여기서 오영주의 일상사진 속 오영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